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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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희가 부른 노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? 저희가 방금 부른 곡은요, 여보세요라는 노래고요. 2013년도에 발표를 했었던 곡이에요. 되게 약간 믿을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채끼도 대체 올라와 있는 게 저희들과는 보인고요. 다들 아시는 곡이실까요? 네, 저희와 함께 이렇게 직접 보고 감사 인사드리지 처음 듣는 것 같네요.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요즘에 저희 러브분들이 굉장히 분명히 수능이라고 하죠.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러브로우에서 저희 리스트 워크로우에서 매일매일 감동에 태어나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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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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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